유비의 정체성 안녕하십니까 유비입니다 데스티니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답변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정체성 전쟁을 좀 못했거든요. 좀 이게 불가침 협정이 내가 보니까 기한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평생 가는 거야. 아니 이런 불가침 조약이 다 있나? 아니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야 너의 파이팅 성격이 됐어. 내가 알 수 있어.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참 나는 이 파라오 게임이 너무 좀 짜증나네 이제. 아 참. 야 세켐 야포 펠 나는 펠 이집트의 미래 미래 불가침 조약이 있어가지고 이분의 헤디 이분의 헤디를 볼까?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고 뭐 자꾸 그 자리 안 있고 자꾸 내려가 못해먹겠어 진짜 그래도 자 불가침 조약을 맺어놨는데 이게 안 깨져 안 없어져 망할 게임이야 이거 완전히 자 우리 파라오에 요거는 27등급 때문에 사용할 수 있구요 자 11등급 메자이드 부대 이거 오케이 자 이제 메자이드 부대에 보자 모집비용 유지비 떨어지고 아냐 아냐 메자이드 부대를 늦게 형님들 자 메자이드 부대 4기 상승 왜냐면 이 파라오 부대 대부분이 메자이드 부대거든 얘도 숙련된 창병 메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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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병은 없네 자 우리 컨세나 장군 우리 이집트를 이끌어가는 제1장군 1대장군이죠 근접방어 근접방어 얘도 이걸 좀 모집비용 잠깐만 여덟개네 은신 아 숲판에 숨을 수 있다 아 그렇네 이게 능력 이동중 사격 이동중 사격 마상사격 거메달인 측면기동 오케이 뭐 이런거 있네 스킬이 자 보자 지금 펠 좀 넓은 애를 먹어야되나 다음 이제 정복정쟁 대상 여기여기여기 정복했거든 형님들 아예 위를 다 밀어버릴까 구비야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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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케메노 케메노를 가보자 타우스 타우스레트 잠시만 보자 이것도 또 이걸 켜야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모든 것들은 국력순이 2이고 내가 5이거든 그래서 아직 이쪽을 밀 순 없고 보자 아주 올라가라 페로스 글로리 세트 세트 비등비등하거든 얘를 좀 세트를 밀어야 돼 얘도 불가침 조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국력을 좀 더 키우고 와야 될 것 같애 세트 임펠 가자 잠깐만 딱 하나씩 밀어보자 타우스 뭔가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 나라가 어떤지 외교 상태가 어떤지 좀 볼 수가 없어 무조건 저기를 켜야돼 외교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테스트 헬까지 점령해야 일단은 라마시스 라 랍 랍 제 임페리얼의 대장군으로 제 임페리얼의 기운이 없을라 제 임페리얼의 역할을 제 임페리얼의 위원에 얘도 공무가 안되고 공무를 해보자 너도 공무를 한 번 더 해보자 너도 공무를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정도 하고 너도 좀 깎아내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오케이 너도 공무를 한 번 더 해보셔야 해 모든 씬 건설가는 필암세스 노동력 성장을 해주면 거시기한대 잠깐만 2년 5동력 2년 5동력 자 그리고 장군 너도 필군단을 채우자 가난 쪽으로 자 이름난 가난 건병 창병 가난 방패병 이건 창병 거의 다 건병이야 자 이름난 가난 병사를 한 번 모집해 볼게 가난 병사를 한 번 모집해 볼게 가난 병사를 한 번 모집해 볼게 세티 세티 지금 북쪽을 좀 올려서 우리 국력을 끌어 올려야 될 것 같애 아 이거 빠르게 빠르게 저거 천천히 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자 일단은 뭣같은 불가침 조약 때문에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씩 불가침 조약을 깨가면서 해 가야 될 것 같애 뭐 샘스 호르부르고 나발이고 재미도 없는 거 자 30에 청도 30에 청도 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우리 협업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또 왔잖아 이거 봐 이게 바다가 바다 민족인데 바다 민족은 있는데 해전은 없네 이게 되게 성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바다에서 붙었거든 근데 배경이 어떻게 육질 수가 있지 참 나는 그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진짜 이집트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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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출발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백 넘기겠네 좋아 아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자 보자 너는 얘도 공룡 못해 아니 뭘 할 수 있는 있는게 있어야 하지 이 사람들아 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금이 자원이 이렇게나? 잠깐만 금이 지금 부대 150이 들어가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금을 좀 그러면 가져와볼게 흘러와드마 오케이 너랑 한 번 해보자 우리 금이 48이야 한 60정도로 맞춰볼까? 그러면 너가 나무 좋아한다 그랬지 나무가 좀 많으니까 나무를 50정도 주고 석재는 아니고 청동 청동도 우리가 좀 없는데 10개 정도 주고 나무로 가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금을 더 그러면 청동을 나무를 더 100을 준다고? 너무 많이 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걸 뭐 금 아 이게 참 납네 90을 하고 금을 75 이것도 안되고 그럼 68 오케이 됐다 아주 잘 자 이렇게 해서 재정을 좀 안정화 시켰어 라마시스 이 망할 문명의 기둥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 의미가 없어 공정할인 아까 했잖아 했으면 없어져야지 인후 인후 쪼개 보자 때려주고 북부시나이 행복도 100이잖아 너 때려줘 그리고 이제 다음 정복을 시작해보자 안해 안해 불가침조야 망할 불가침조야 안한다고 자 가자 북벌 가는거야 북벌 교환협정 만기 오케이 두개가 있네 켄트민 켄트민 래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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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당연히 청동 청동 마리오 협상 협상 뭘 줄까요 금을 근데 아 청동 열 개 줄까 열 개 줄까 열 개 줄까 열 개 줄까 90 15에 나무 하나 줘 지금 금이 너무 딸리는데 지금 금 들어가는 병사들을 좀 만들어놔 가지고 좀 딸리는 것 같애 자 친히 극벌을 해주자고 전쟁 선포 가자 가는거야 가는거야 그냥 한방에 북벌 가자 북벌 가자 너 처리해줄거고 그 다음에 우리 콘세나 장군은 남부를 견제를 해주면서 언제든 올 수 있게 대기 오케이 재정이 나쁘지 않네 얘가 오 얘를 점령하니까 재정이 좋아졌네 북벌을 더 계속 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상태 외교적인 상태 해래 일단 쟤를 처리해야겠지 궁정활동 망할 궁정활동 하자 재미없는 궁정활동 왜 하는지도 모르는 0% 너만 30% 37% 그래 너라도 좀 해보자 그리고 너랑 재무관이랑 공모를 하는 것이지 너의 정통성으로 내가 영원한 친구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내 정통성을 자 이제 또 야 이거를 점령했지 행복도 목재 자 그래 행복도를 올려주고 숙제를 주최해서 점령지에 주민들을 달래 줘야지 오케이 좋아 알아 알고있어 일부러 안해준거야 세티 보자 금을 주고 청동을 주... 27 됐어 지금 필요없지 어차피 세티도 밀어야 할 적국이 될거기 때문에 뭔데 아이 필요없어 난 지금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자 자살특공대가 또 지냈지만 아 블러드팩이 없어가지고 얘는 이거 망한거 알고 블러드팩 왜 안내놓는거 같애 자 문명은 맨날 위기야 뭘 했는데도 맨날 위기 그래서 제가 뭘 문명의 위기가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 뭘 해도 계속 위기야 자 복제 가난 세력 동맹 시 습격수위 포위저항인 시간 플러스 오케이 이걸 해주고 자 일단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고쳐주고요 너는 교역소를 좀 만들고 싶은데 나는 자 기념비를 하나 세워서 정통성을 좀 올려보자 내기가 식량 육배 지금 필요 없지 굳이 금을 내주면서 식량을 내줄 필요도 없어 자 너희는 곧 내 식민지가 될 애들이기 때문에 자 보자 그러면 연맹 군사동맹 군사통행권 방위동맹 없어 대체가 자꾸 왜 일로 내려오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 있는데 아니 왜 자꾸 내 화면에서 외교권이 딱 발동이 돼야지 왜 밑으로 내려가냐 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은 듣고 모두 기억할 수 있어 랍시스 이 회의가 이 회의가 이 회의가 아니 속국은 연맹 다른 증명에게 연맹에 참여할 거 요청하고 아군의 세력이 강하고 상대가 아군의 제한을 수락한다면 해당 진영은 아군 진영에 흡수됩니다 아 오케이 좋아 너를 연맹으로 들어가자 안돼? 뭐가 돼야지 뭘하지 싫다는 거 아냐 알았어 마을 불가친 혁정 때문에 끝나지도 않은 불가친 혁정 때문에 지금 재미가 엄청 떨어졌어 뭐 공격할 수도 없으니까 자 보자 19레벨 됐네 우리 람세스 자 다음에 지금 얘가 10일까지 와서 메자이드부대 했고 육상이동력 해상이동력 이걸로 갈까 충원 8% 지금 이거 3개 6개 6개 속도 아 보자 13, 14 해상이동력 능력 재사용 대기 어떤 방향으로 갈까 활력 넘침으로 능력 재사용 대기 요거 13, 13 요걸로 가보자 어차피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10, 11, 12, 13 이잖아 너도 같이 해서 하나씩 이 두 개를 13으로 올려주자 마지막 거 자 북벌으로 갈건데 자 유지비 감소 자 유지비 감소 요거가 됐기 때문에 메자이드 돌격병 얘를 일단 하나 빼고 모집을 해보자 야 110 점화 얘네들은 방어력이 엄청 높네 95 거의 얘네들은 충전된 가난 방패병으로 바꿔볼까 전차 전차는 솔직히 좀 쓰고 싶지 않거든 재미도 없고 속도 29 속도 26 4기 70 그 다음에 금적 공격이 34야 36이고 오케이 적군에게 전차보단을 해주세요 좀 바꿔주자 잠만 너도 얘를 다 바꿔주자 잠만 잠만 회산하고 얘로 너도 회산하고 너도 회산하고 내가 가장 큰 나미를 위해 창병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정통성이 110이 됐고 파라오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어 공모로 가자 이집은 그녀의 아이들과 연합이 더 강해지고 있어 천국의 권력의 권력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라메시 장군은 쿠네시 장군은 약간 요쪽으로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정착지 승급 하토르 하토르 정착지 승급 아 건설 슬롯이 하나 더 개방이 되고 행복도 올라가고 오케이 오픈해주자 자 에코시의 파도와 침략중이야 뭐 재미도 없는 그 바다민족의 침략인거 같애 별 의미도 없어 별 의미도 없고 교환업정이 만기가 되서 우리 쌀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에 1600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500만 해보자 너 내려 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고 나무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530 이것도 안되고 25 그러면 20 이것도 안되고 15 금을 또 쌓아야지 지금 내 상태가 동매을 공격하는 등의 배반이로 하면 신뢰도 신뢰 가능이네 아 이거는 그럼 상관없나보다 위 북쪽을 공격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봐봐 해안을 따라 정착지를 공격할 것이니까 강력한 군대 10여개 미만이 포착되었다 일단은 쿤세에나 쿤세에나 장군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강력한 군대 10여개 미만이 포착되었다 강력한 군대 10여개 미만이 포착되었다 메자이들 지금 사적금 들어가는 부대를 더 모집해도 되긴 하거든 왕실 코페시 근이 돼 이거 하나 있거든 콘세나 장군한테도 근데 하이집트 하비로 약탈자 얘네들이 좀 양손 무기가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양손 무기를 많이 넣었는데 창병 자 55 근접 공격이 아주 좋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하고 화살부대가 세 개 있네 너를 좀 해체하고 메자이드는 이 사람들은 내 인간을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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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하자 하나 두 메자이드는 공격으로 공격으로 모집하자 그리고 우리 람셀스는 가는 거야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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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내 정통성을 높여야지 없이 나랑 함께하는 他们 공격으로 공격으로 공격을 공격으로 아이들 공격으로 공격으로 일단 얘를 하나 올리고 다음 판에 그 다음에 전초기지 어디? 아슈겔론? 어 우리 살림에 전초기지가 뭐가 필요할까? 사실 나는 경제력을 좀 많이 올리고 싶긴 한데 성소 성소를 더 지어야 되나? 성소를 좀 짓자 나의 성소를 질 것이냐? 부타의 성소를 질 것이냐? 자 이미 다 넘치기 때문에 성소를 질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러면 어 우리 살림에 요새를 진짜 군사 전초기지로 짓고 자 이렇게 가고 아 정착시 승급할 수 있다고 노동력은 자꾸 성장해도 지금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메네페르 노동력을 좀 써줘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노동력 2 오케이 노동력을 좀 갈아주고 오케이 일단 가자 이게 불가침 조약을 했어도 다른 타 민족을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나 봐 그거는 약간 신뢰도에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것 같아 오케이 여기 나일강이구만 오케이 좋아 그래서 람세스는 북진을 할 것이란 말이지 다 깨버리고 도망간다고 자 깨버려야지 자 군대를 깨버리고 바로 도시로 갈 건데 자 보자 신뢰 가능 마이너스 2 동맹을 공격하는 등의 배반을 하면 신뢰도 등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배신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등급을 다시 회복하셨음 지금 등급이 회복된 거 아니야 내 신뢰도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집틀을 먹기 전에 북벌을 단행한 거라고 식량자원 오케이 괜찮아 궁정활동을 또 해줘야 되고요 거의 암투수에 공무를 좀 합시다 여러분 공무를 좀 해주세요 거의 100%를 만들어 놓고 위협 36% 25% 아 어떤 걸로 하지 일단은 공무를 하나 더 되나? 공무를 아..오케이 빼주고 콘세나는 자 해안으로 이동해서 침략하는 뭐 같지도 않은 바다 민족들 을 좀 처리해 주고요 이게 뭔데 자 갑시다 아 턴 끝내고 다음 턴에 안문 세치 먹고 아주 대대적인 북벌을 해서 국력을 완전 아 이거 총동이다 자 총동을 하면은 또 부대를 강화시킬 수 있지 자 보면 지금 국력을 거의 따라올 수가 없네 자 8개의 부대가 생겼다 도시부터 쳤어야 되는 건데 자 자 상대도 안 되지 그래도 상대도 안 돼 왜냐면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세롬이신 발견 오케이 알았어 신 따위 난 관심 없다 안문 자 이제 사카하고 세치 있는데 세치물 먼저 밀 거야 행복도 보자 행복도 아주 좋아 여기 괜찮아 교환권 하나 주는데 지금 우리가 금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가서 자 식량 자 자 이제 청동을 주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식량 얼마 필요하냐 아 청동 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군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거기 때문에 어 보자 오케이 얘 괜찮네 저 협상 사카 아 잠깐만 사카 사카 얘 안 되는데 얘는 내가 쳐들어갈 건데 맥이도 아 스탠드 그치 나무 그래 개이난 개협정하고 우리 식량을 500만 주 아니 500 주는 게 아니고 그치 우리가 500을 가져가고 나무 줄게 나무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식량 더 이렇게 하고 딴거 줘 딴거 금 금 금 금 오케이 자 지금은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 레벨업 됐고 이제 1313 가서 이거를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666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거 하나를 더 올려줘야겠다 다음에 자 일단 부대를 또 업그레이드 해줄 건데 무지 왕실전차대도 지금 쓸 수 있거든 자 일단은 여기는 모집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보류 그리고 그리고 궁정활동 또 하러 가겠지 그치 금모 추문으로 해서 또 누가 나랑 공모할래? 넌 안할거야? 아 얘들 공모를 다 안하네 너무 거시겠나? 잠깐만 너를 또 내려야되 얘는 아예 못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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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금 줘야 되거든 얘는 바로 기다려라 저는 내가 끌어내릴 것이여 분명히 분명히 내 권력을 확보해 어 잠깐만 날 협박했다는 거 아니야? 어어 너가 누구지? 아멘메세스 제사 날 협박했다 좋아 다음 턴에 박사를 내주겠어 대단한 경험이 기다려야 돼 정착지 우루살림 정착지 승급해주고 정착해줘 정착해줘 콘세나는 이집트에 싸워 좀 방어해줘 바다민족 들어오면 자 남세스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할거고 아 끝내기 턴 끝내야 괜찮아 타우스레스한테는 아직도 안되네 와 일단은 장군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게 목표야 자 에켓쉐 뭔데 이렇게 새 리부 침략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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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라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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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볼 자 세챔 까지 여기 석재지 청동이고 오케이 청동을 먹었는데 왜 마이너스 하지? 기다려 봐 또 공작을 해야 돼 자 그렇지 아 실패했다고? 성공 성공 그럼 날 향한 협박이 성공 아 지들끼리 한 거구나 세티 좋아 좋아 널 협박하고 싶거든 나는 근데 안돼 눈물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소문으로 가고 자 이제 정통성이 120위까지 올라갔네 나머지는 지금 다 큐얼했지 이게 아마 재상 이면은 14 정통성이고 얜 7 정통성 14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다 근데 군대 에이씨 갑자기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됐지 전쟁중이라는가 오케이 좋아 어 이우스 이우스 노동력을 또 써줘야 되기 때문에 2 3 4 4 수비대기지 때려주고 아쉬겔론 그래 여기도 노동력 빼주고 오케이 또 끝내고 자 오늘 북벌을 아주 야무지게 하자고 랑스라이네 察국 깜짝 이내로 샀다 메뉴 랑스라이네 에크 랑스라이커 침략자 랑스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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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돌나 랑스라이네 전문에 해돌나 지구 불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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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불쾌한 것들을 다시 불쾌한 불쾌한 보자 바다 침략자들 어디로 오나 나는 해안 중심에 우리 콘세나 믿음직한 콘세나 장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천국들과 도전 도전 일단 공성태 공성탑 뚫고 뚫고 뚫어 공성선 지속 공성선 지속 itan 강하게 나오지 그럼 어떻게? 폰 그냥 불러들여 불러들이지 않아도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콘세나 장군을 요청해서 우리 장군께 좀 더 안전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하자 청동 43 이건데 요거는 요 전쟁 끝나면 좀 안정화 시켜볼게 펠트민 235의 삼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지 저거는 저거 끝나면 좀 안정화 시켜보자 왕실층 인형 반포 됐고 자 신전왕성식 노동운동력 프리3 우리 이제 하나 더 히타이트 재료 자 사격보병 전투 액득 플러스 시켜주고요 또 망할 궁정을 해줘야 하죠 제 임피리얼 그란조로 자 재상이나 이제 고의사제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 것이야 42% 24%고 너는 57% 자 널 협박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확률을 올리는 거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북부시나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행복도는 많기 때문에 노동력을 최대한 많이 빼줄 수 있는 거 노동력 노동력 성장하면 안되고 청동수입을 올리자 자 이렇게 해서 또 한탄 넘기고 뭔데 군사통행권 달라고 싫어 안줄거야 지금은 전쟁을 걸어주면 땡큐지 아주 그냥 바로 야무지게 밀어버릴 테니까 네 그래요 잘가세요 잘가세요 빠이빠이 점령해주고요 자 내 털을 아껴줬네 좋아 교환이 만료가 되었어요 보자 515에 60 타역 더 달라고 그래 천으로 가고 뭐 석재 석재를 좀 주자 석재는 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주는데 잠깐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는데 금 좋아해 금을 좀 주자 그러면 금20정도 어 이거 됐네 어 이거 됐네 잠깐만 하나 빼 그치 이걸 올려 석재 70 90 나무 빼 자 자 자 자 이거 안되고 나무를 돈을 올리고 아이 참 식량 더 받아 90 10 10 90 10 50 10 60 아따메 10 80 아따메 75 됐어 됐어 자 자 오케이 근데 지금 청동이 좀 딸리긴 한다 인정활동을 또 해주셔야죠 이집트는 정부가 필요하다 시작하자 제상을 좀 빼야 줘야 되는데 반란이 어디 피람세스 좋아 그러면 우리 콘세나 장군을 좀 내려보내야지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콘세나 장군 가서 반란 좀 일어나면 반란 진압하고 암몬 암몬 자 우리가 좀 금 식량 수입 석재 수입 올리고 잠깐만 우리 또 주민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잖아 뭘 줘야 또 우리 주민들이 행복도가 1밖에 안 올라가네 아 아 참 금 생산을 더 해볼까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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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산을 해주고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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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함없음 저 얘네들을 치면 칠수록 실레다가 올라가는건가 봐 자 힘들 지금 뭐 색깔이 왜이렇게 됐지 소유권 소유권 자 얘네들 나온다 자 내가 지금 거의 밑에는 25건들이 없고 위에 쪽까지 그냥 싹 밀어버릴게 위에 쪽을 그래서 내 세력을 좀 넓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에는 야포 그렇지 야포를 치고 이쪽은 바다인가 이쪽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바다야 자 여기가 원래 이란 쪽인데 아 이란 쪽을 쳐야되는데 갑시다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나 아 인류에서 건너가야되나보네 네 가자 왜 안가 가야되니깐 가는거지 왜 안가 가야되니깐 가는거지 가야되니깐 가는거지 참 그렇네 참 그렇네 고 인연호동이요 연재받은 이거면 뭐 없을피 15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겠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야포 매기도를 쳐주고 가야되니깐 이거랑 사벌이 神의 도움라 trust me I am unstoppable 데스틴, for greatness ready to march 완벽한, 불가능한 랩을 선택한 왜? 라마시스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나와야지 뭘 처리하는지 이런게 안나와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궁전활동을 처리하는데 어 이제 넘어왔다 애들 자 콘세나 우리 콘세나 장군 어디갔어 가자 북토방위 하러 가야지 이집의 글로리 콘세나 장군을 내려보내고 콘세나 장군을 내려보내고 큰일이 기다려있어 자 우린 위로 올라가자 헤드웨이 바운드러스 암비션 나의 고정의 기준으로 나의 작업을 시작하자 나의 행동을 시작하자 자 하나 까고 아이씨 너랑 공무를 해서 예를 끝내자 이집트에 이집트와 정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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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농이다 아아 뭘 해줄까 메자이드 잠깐만 부대 해금 석재가 모질라구나 일단은 좀 더 모아보자 좀 더 모아보고 자 우리 콘스테나 장군도 다 이동했고 오케이 오케이 자 뭘 달라고 뭘 뭘 할건데 불가침조회 안한다니까 이제 근데 심지어 돈을 달라는거야 됐어 니 어딘데 어느 나라냐고 이거를 뭐 어느 나라냐 얘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나씩 가보시면서 사카 사카를 칩시다 사카를 치고 우리 장군은 오케이 일단은 콘스테나 장군은 대세 준비태세로 가서 여기서 이동력을 업데이트하고 고고 다음 턴 다음 턴에는 정보를 할거고 자 우리 교양권이 2개인데 60에 오케이 6개 어차피 내 나라가 될거니까 관대하게 북부지방은 다 내 나라가 될거니까 왕실측령 오케이 기념비가 있는 영지에 영향력 플라스 5 좋게 이걸로 가지고 야망 랜드마크 기념비가 있는 근처지역을 하나 정복하세요 아 이거는 모르겠네 잠깐만 정착지 암몬 자 노동영어 모집비용 청동 석재수입 네 올려주고 건설가능 좀 이따가 좀 이따하자 그리고 아 공정활동도 해주셔야지 제 예고 제 최종의 간혼도 못 하자 공부에서 계산을 제 4칭욱 공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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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행을 성무으로 여행을 공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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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카 우리 콘세나 아 콘세나 장군 오케이 다음 턴에 정보를 하자 자 정보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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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력을 어느정도 키워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북벌을 해주고 자 다음에는 이쪽 북벌에 집중을 할 거고요 형님들 그 다음에 그 다음주에는 이쪽을 쫙 이제 밀기 시작할 거야 어느정도 세력이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게임할 시간인 이거 게임할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좀 할 때마다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파라오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망을 좀 나도 많이 해가지고 에 좀 저기 걱정이 하거든 근데 파라오를 대체할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어 어 내가 지금 여기 집 목록이거든 집 목록인데 하나가 있더라고 제목이 뭐였더라 어 보자 보자 이거 이거 지금 이게 약간 토탈어 팬들이 실망했다고 해가지고 24년 4월 정도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류 멀티... 심시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 그런 게임 같애 이렇게 건물을 좀 짓고 경영도 하면서 전투도 하는 거 같거든 건물 짓고 전투 부분은 이제 여러가지 업데이트 뭐 식시틀 찍는 거 같고 농사 짓고 해가지고 약간 준세 봉건제도 같은 사회 같애 자 전투... 자 전투... 근데 전투하는 게 아... 그치 이 유닛들이 18억은 나는 거 같다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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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 모집하는 거야 아... 연스캠프도 만들 수 있고 4억은... 평정도... 어... 세워보이고 자 전투가 약간 토타로랑 비슷한 거 같거든 그래서 사실 나도 토타로에 대해서 많이 좀 질렸는데 좀 신선한 토타로 장르의 게임에 누가 도전을 해줬으면 한 바램은 있었어 근데 유튜브에서 좀 이 게임 보고 나서 한번 기다려보려 했거든 근데 형님들은 어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애 오케이 오케이 나는 좀 이 게임을 또 기다리고 있긴 한데 뭐 저것도 기회가 되면 또 계속 이어서 해야지 난 토탈어 같은 게임을 좋아하니까 자 그럼 형님들 오늘은 여기서 북벌을 좀 진행했고요 다음에는 북벌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다음 주에는 북벌을 밀어 버릴 거예요 형님들 조금 같이 근데 멀티가 되면 또 좋긴 한데 같이 나라 멀티 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근데 뭐 모르겠다 아무튼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계정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로는 다 밀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형님들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빠이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봅시다 감사합니다.